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재개할 재를 보겠습니다. 재개한다 라는 말은 종교적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즉 더러움을 멀리하는 것이죠. 목욕 재개에서 재가 되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목욕 재개를 부정을 타지 않도록 깨끗이 목욕하고 몸과 짐을 가다듬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할 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한자에서 아랫부분 자글소를 제외한 부분이 부수가 됩니다. 총 17액입니다. 위의 한자를 살펴보기 전에 부수에 해당되는 가제란할재 236번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수가 들어가면 제주도에서 재가 되겠습니다. 237번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재재. 그리고 지금 하는 재개할 재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재입니다. 재. 이것은 닭갓재입니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한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한글 모음 오가 보입니다. 그리고 영어 대문자 y가 보입니다. 오와 이를 줄여서 먹는 오이로 간주하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오. 와이. 오이. 그리고 칼도는 그대로 칼로 보겠습니다. 칼. 그리고 칼 반대쪽은 짝으로 봐도 됩니다. 칼 짝. 또는 디근모양을 합꼬리와 함께 더로 보면 좋겠습니다. 더. 그리고 왼쪽에 이응이 있다고 보면 애로 보입니다. 더 애로 봐도 됩니다. 오른쪽에서 보면 피읍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피읍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면 더 피읍이죠. 더 피읍을 줄여서 덥으로 봅니다. 덥. 그리고 아래에 자글소. 소. 그러면 오이칼 덥소가 되겠죠. 이때 덥소를 덥소 란 뜻을 참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이칼 덥소. 오이칼이라고 별도로 잊지는 않습니다. 기억을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때 한자 Y형태는 가닥아라고 합니다. 한 가닥 두 가닥. 가닥이 많으면 여러 가닥이 되겠죠. 뜻은 한 군데서 갈려나온 낱낱의 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음하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오이칼 덥소 라는 의미를 담아서 발음하면 기억이 되겠습니다. 목욕을 재개하고 오이칼을 덥소. 그러면 발음해 보겠습니다. 오이칼 덥소. 오이칼 덥소 재개할 째. 오이칼 덥소. 오이칼 덥소 재개할 째. 오이칼 덥소. 오이칼 덥소 재개할 째.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오이칼 덥소. 오이칼 덥소 재개할 째.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